디이이이잉이이이잉이이이의 어 블리스 날먹 와 저주가 두개 오오... 미쳤다... 안 맞아도 되지 않았나? 홀로그램 애야? 축전기 팽이 유물 오셨다 이게 유물이지 음 엑셜 으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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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야? 또일런트 또주? 19금 이게 고통 4개인거 아니야? 아이 차 방 꺼지셈 고통 4개였네? 와 씨 큰일날뻔했다 살게 이렇게 없냐? 살게 이렇게 없냐? 살게 이렇게 없냐? 살게 이렇게 isso 살게 이렇게 вот 살게 이렇게 기역학. 카드 파밍 오졌다. 유물도 카드도 다 좋은데 캐릭터가 디펙트. 독고면 일단 1막은 깬 것 같은데. 디펙트가 원래 1막에 센 편이죠. 이중 시전이 16딜이나 나와서. 헐. 허접색. 고와서지. 버퍼도 좋고. 서지도 좋고. 디펙트는 안 좋고. 강화하지마. 강화하지마. 야.. 차 mamma. 강화하지마. 상자의 고와서지. ersersersers. encompasses에서ъ 사베두에 성공하자. 앞두에 많이 하고 불에서 잠도 자고 잠도 자고 인간을 못 믿는 디펙트 나도 고철이다 올 강화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뭐지? 눈알 키기 개좋아 진짜 부츠 또벼또기 힐 힐 힐 리얼루다가 아 엘리트 잡았다고 유물 달라고 참전은 탑소겟 이펙트 킹기 가더리 도선기 명예를 아는 디펙트 이제 언제 등반자의 골칫거리가 나올지 모른다 개꿀 꼼 꼼 꼼 또볐또기 내게 쉴때가 되겠군 아니 나는 사실 메아리가 필요 없다 합하기 한 5장도 안나오나 합하기 구합니다 당근마켓에 합하기 올려놓은 디펙트가 있지 않을까 똥똥 열 가슴이 옹졸해진다 처탄 것도 유불이라고 돈 쓰러 가자 룬축성기 하나 줘봐 룬축성기 하나 줘봐 안녕 예 이해 못함 다 해 증기장벽 터보 222골드를 획득합니다 뭐야 왜 소리 안 나 탈탈탈 거자튼 킹선 가슬기 킹선 가슬기 1 버퍼가 1댓 박는건 자연스러운 일이지 아 미친 일클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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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블카드 더미 위에서부터 6장의 카드를 사용합니다 아 아 아 일클릭 스물여덟장 첫 턴에 쓴 카드 하은이 저거 전기만 나와 음 음 아 아이스크림 맛있네요 맛있지 꿀맛 아이스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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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집 4 밀집을 4 얻는 포션은 써야지 응축된 서재편향 응축된 서재편향 펜촉 타격 드로우 안보는게 낫겠네 그래도 귀한 카드 안빠져서 다행이다 응축된 서재편향 응축된 서재편향 응축된 서재편향 1 1뎀 정도는 맞아줄 수 있지 않을까? 해야지, 절대 다른지 ность, 2, 3, 2, 1, 0 약, 2, 1 힐덤 맞기 안 맞기 아잇 최저 아잇 최저 최저 아잇 최저 아잇 아잇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포션 개 아깝다 진짜. 방금 시원하게 가네. 소독을 살려야 되는데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과연. 포션 그지 같은 것만 나왔네. 호호. 으아아아. 아으으이씨. 아 으흫 아니 미친 게임 버그 아냐 이거 미친 그래도 이제 마음 편하게 쓸 수 있다 하하하하 가짜는 게임 게임 개재밌네 아... 힘들것같은데 오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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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,000점